첫번째 게임 서브는 남가은 남가은 받아냈어요 통해서도 선수들은 호흡을 잘 맞춰야 되겠습니다 정단아가 시도합니다 정단아 김지민의 리초 포항시츠유키의 서비스 김지민 총격 점검 스트레스로 시작해 드리기 남이 총격 이 ty 김지민 다치모 맥핸드 양산시청의 서비스입니다 빠른 랠리 체육회 김지민 선수입니다 나갔습니다 맥핸드 탑 맥핸드 탑 수정 남가운의 서브 양산시청의 서비스 오이 푸드로 으 으 remember 이별 틈을 주지 않았던 포옹시체육회 였습니다. 남가은의 곱 맞아! 득점 앞 좋습니다. 예 정단화 회전을 앞서 있구요. 김지민 서브 김지민 김지민 남가은이 있습니까? 내는 곱 안좋아 이별 좀 더 디테일하게 서비스를 가져가 줘야 됩니다. 정 이정연 오 좋아 이정현 서비스 앞서 있습니다. 김지민의 서브 아 한가은 한가은 백핸드 쭉 게임 포인트 양산시청 한가은의 서비스입니다 마지막 다시 한 번 서비스 남가은 이번에는 서비스입니다 정단아 이정현 슬쩍 맞춰줬는데 필요합니다 서비스 정단한 나갔습니다 리시브 동점상황 남가은 필요한 포항시체육회 김지민 서브 4대2로 앞서 있습니다 오 잘 맞았어요 탑스킨 계속 양산시청의 서비스 아 좋아요 서비스권입니다 남가은 마지막 남가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스코어는 석점차 양산시청이 앞서 있습니다 받지 못합니다 양산시청의 서비스 이정윤 포화인드 공격이 양산시청의 서비스 한 차례 더 이어집니다 이번 득점은 김지민 김지민의 공이 있죠 스코어는 9대4 그리고 정단아의 서비스 정단아 fol 시민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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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민의